왜? 대체 뭐가 문젠데? 아니 이게 말이 돼? 내가 눈물 셀카 올렸는데 올렸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두 시간이 넘도록 아무 반응이 없을 수 있어? 야, 이게 오빠가 너 생각해서 말해주는 건데 오빠 좋아하시네 오빠가 아는 남자 중에는 눈물 셀카 좋아하는 남자는 없어 그럼 뭐 좋아하는데? 눈물보다는 성인물을 좋아하지 그 살색 위주의 셀카를 찍어서 올려봐 헤어져, 헤어지고 명수랑 사귀어 미쳤어, 돌아서 약 먹었냐 내가? 뭔 거절을 세 번이나 해? 야, 난 너 싫지 않다 네 네? 야, 아까까지가 딱 좋았거든? 너는 어떻게 선이라는 게 없냐? 야, 선은 넘으라고 있는 거야 유라의 바라 국경선 넘는 거 걔 탄이 보러 미국 같더라 너도 보고 싶으면 좀 가, 여기서 행패부리지 말고 싸움이야 나보다 이분아가 잘하지 누가? 오우 오우 오우